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초전문을 못 잡고서 이리 고된 순 없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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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비하가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아멘 아멘 ooh 左が飛び降る運命になると 떠나면 긴 이겨울이 모두 지난던데 우리나라를 떠나가고 떠나면 긴겨울이 모두 지난던데 우리나라를 떠나가고